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추이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발표 등 대외적 변수를 함께 주시하며 2650에서 2800선을 횡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전쟁 파동으로 변동성 장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의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오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여야 후보들이 모두 내수부양 공약을 내 것만큼 정부 교체 이후 시장 기대감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코스피 실적 전망은 비용 상승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를 반영 중이라며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기 용이한 은행과 비철금속 운송을 중심으로 업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 내수 부양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음식료와 유통, 의류 등 내수 소비 업종과 엔데믹 전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면세점, 호텔 등의 업종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긴축정책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퍼펙트 스톰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안 그래도 고공행진을 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면서 각국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몰고 올 경기 하강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교역 규모는 크지가 않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 공포에 베팅한 간 큰 개미들이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서 러시아 관련 상품에 투자를 했지만 자칫 휴지 조각으로 날릴 위기에 처해섭니다. 지난 2주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러시아 관련 상품 상장 지수펀드 ETF에 투입한 자금만 700억 원이 넘습니다. 거래소는 오늘부터 킨덱스 러시아 MSCI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히면서 매매 거래 정지 해제는 별도의 시장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 운용은 해당 ETF가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러시아 ETF도 많이 사들였는데요. 운용사인 드렉시온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해당 RUSL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RUSL은 오는 11일까지만 거래된 이후 18일에 청산됩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올 들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만 원까지 반등에 성공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악재로 부상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면 하락폭이 지나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가가 하락세인데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짓눌렀던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사들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기옥시아가 함께 운영하는 일본 랜드플래시 공장이 원재료 오염 문제로 약 한 달간 공장 가동을 멈췄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단기 모멘텀의 미국발 격포제를 만났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사업 확대를 위해 분사를 결정하면서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기업 가치 상승이 SK이노베이션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내연기관차 연료와 친환경차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며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자회사 SK온은 3조에서 4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SK온이 진행한 예비 입찰에는 글로벌 사모펀드 2위 KKR과 3위인 칼라이 그룹을 포함해서 세계 최대 PEF인 블랙스톤 등 글로벌 국부펀드 10여 곳이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스 증권은 SK이노베이션 내 기업 가치 상승은 점유사업 호조의 단기 모멘텀보다 SK온, SKIE 테크놀로지의 중장기 성장성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는 자동화 로봇 개발 기업인 뉴일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앞서 지난달 말 청약을 실시한 모아 데이터는 경쟁률이 23.4대 1에 그친 상황에서 유일로보틱스가 공모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오늘과 내일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24일과 25일에 시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1835개 기관이 참여해 1756.4대 1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그 덕분에 당초 제시한 공모가 희망 범위 7600원에서 9200원의 상달을 초과한 만 원의 공모가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12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에 40억 원을 연구 개발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오는 18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경호증권에 오기철 부장이 연결됐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도 역시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떻게 일단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 업종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각 당의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일단 이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가장 집중적인 것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은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여야 임기인의 주택 공급을 250만 호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여당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을 100만 호, 여당 같은 경우는 청년원까지 30만 호, 공공임대 50만 호를 늘리기로 했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 관련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일단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당연히 건설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면 시메트에 대한 공급도 당연히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8년 만에 좀 폐지를 하면서 대선 이후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점을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이제 경기가 부양될 가능성을 예상을 하시면서 시멘트주 주목하고 계신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국내 시멘트업계 1위 업체죠. 쌍용CN인데요. 전년도에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를 하면서 쌍용양해제룸을 쌍용CN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유한텔 가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에 원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시멘트업계에 있긴 하지만 전년도에도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했고 올해도 시멘트 가격을 상반기 내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일정 부분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및 건축 착공 면적 추세가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 유한탄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순환자원 대출이 확대되면서 유한탄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일단은 이겨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올해 실적 호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이 약 1조 9천억 원,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 약 2870억 정도로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쌍뉴역 CNA에게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증권사별로 보게 되면 목표 가격도 올해 초에 한 4.5%에서 5% 정도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3일 동안의 기관들의 매수세도 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수급 흐름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유한탄 가격에 대한 원가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1.5%에 반영이 됐고 1분기 실적이 약간 좀 부담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하반기에 실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받고 접근해 주시면은 그런 가격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멘트 중에서 쌍뉴역 CNA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